하반기 우려했던 역전세난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.11% 올라 지난주 0.09%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.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.17% 상승률을 보였고 지난주 0.18% 오른 수도권은 0.21%로 오른폭이 커졌습니다. 지난주 70주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던 비수도권 아파트 전셋가격 역시 이번 주 0.01% 올랐습니다.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지난주 0.07%에서 0.09%로 커졌고 지난주 0.11% 상승한 서울도 이번 주 0.13% 올랐습니다.